부안군이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ESG 경영 활동에 나섭니다. 부안군과 월드비전, 포스코 ENC는 오늘 제1회 부산 ESG 포럼을 열고 사회, 환경, 지배구조 개선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자발적인 탄소 저감 동참, 자립 준비 청년 지원, 생물 다양성 촉진 등 다양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인증원과 협약을 맺고 ESG 경영 활성화뿐 아니라 관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ISO 인증 심사비 감면 등도 추진합니다.